입니다. 아이템이 있고, Struct죠. Struct를 instance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instance를 만들고, 얘는 Struct declaration이에요. 새로운 타입,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아이템의 number 입니다. 얘에 대한 reference number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얘는 type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reference, item number, 에러 메시지를 볼까요?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있죠. 얘가 뭐냐인데, 이렇게 curly bracket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이것을 인티즈 리터럴이라고 얘기해요. 리터럴이 뭐냐? 리터럴. 리터럴은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이죠. 타입에 담겨져 있지 않는 값. 그러니까 전혀 요리로 따지면 원재료가 리터럴이에요. 근데 리터럴 중에서도 얘는 인티즈니까 인티즈 리터럴이라고 얘기하고, 리터럴을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입이 있으면은, 아이템은 타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이랑 타입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number, number도 마찬가지입니다. number도 어떻게 되나요? 이 number도 타입이 있죠? u8. 그러니까 u8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얘는 리터럴이에요. 타입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리터럴. 이해되시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에요. 자 그러니까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아이템 메모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메모리로 따지면, 아이템은 여기 들어가 있고, 아이템. 아이템이죠. 아이템이고, 얘는 아이템 레퍼런스. 아이템 레퍼런스.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주소가 0x, 예를 들어서 0x1이다 그러면, 얘가 딱, 여기 있는 값은 뭐에요? 여기 있는 값은?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디레퍼런스 하면 되죠. 디레퍼런스. 이렇게 별표를 붙여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expression. 지금 이 expression이죠. true 혹은 false를 리턴하는 expression. 그래서 정확하게 디레퍼런스에서 이 값을 찾아서 얘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디레퍼런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레퍼런스 아이템. 얘입니다. 얘의 number가 어떻게 되나요? 8과 같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와 이 문장과 지금 이 문장이 이 두 개의 문장과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문장, 서로 잘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그죠? 이렇게 dot notation을 쓰는 경우, dot notation을 쓰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디레퍼런스를 합니다. 그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별표를 안 붙여주더라도, 이렇게 별표를 안 붙여주더라도 자동적으로 찾아가서 주소에 있는 값을 불러와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한 아이템인데, 레퍼런스에 대한 아이템의 number를 그대로 불러와서 팔과 비교를 하는 거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이게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얘가 뭐냐 아닐까? 밑에 있는 이 얘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번에 아이템이고, 아이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죠. 메소드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아이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하나,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템의 컴퓨어 아이템. 첫 번째 아규먼트. 컴퓨어 넘버에 들어가는 건 셀프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셀프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셀프잖아요. 그죠? 아이템이 그대로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dot notation이 하는 이 칼이 그겁니다. dot notation은 주어를 동사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이템을 던져주더라도 여기서 받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된 형태로 받고 그리고 디레퍼런스도 그냥 그대로 셀프만 가져면 됩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원래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로 한다면 얘가 레퍼런스이고 그죠? 레퍼런스의 넘버인데 여기다가 또다시 디레퍼런스,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dot notation의 특징입니다. dot notation은 앞에 있는 주어를 첫 번째, 뒤에 있는 메소드에 첫 번째 아규먼트로 던져줄 때 여기죠? 첫 번째 아규먼트로 던져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레퍼런스를 붙이고 레퍼런스를 붙여요. 필요한 경우에 붙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붙입니다. 그것도 자동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디레퍼런스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